여기는 저런 음악이 어울리네 저런 음악이 어울리네 잘 보여? 그럼 강알로 왔어요 강알로 동영상 찍는거야? 그래도 많이 들어가잖아 강알로 가면 난 처음 해보네 낮에만 와봤으면 오잡기로 건너가는데 여기 근데 이 드론이 없어요 이도룡이 있잖아 옆에 훈이형 오잡기로 건너면 이도룡이 이도룡이 거기서 와야되는거 아니야? 아니요 같이 건너가면 돼 여기가 오잡기로 아니요 아 이렇게 하고 이도룡하고 이렇게 하고 만나 이도룡이 아니야 이도룡이 숙소로 도망간다 왜? 친한게 이렇게 하면 안나? 그래 이렇게 가야돼? 이렇게? 응 자작가까지 해야되나? 자작가야 되나? 자작가야 되나? 자작가야 되나? 여기가 광알로죠? 네 광알로 여기가 오잡기랍니다 여기가 오잡기랍니다 여기가 오잡기 여기에 온다 여기가 왕자 출발 여기가 오잡기 올라왔다 틀어내내갖고 안보이지네 저기다 빨간거야 물이 너무 흙이해서 안보니 빨간거야 빨간거야 먹이를 좀 올라오니깐 먹이가 온다 밥을 다 봤어요 보여? 고기 보여? 아니 고기는 날면서 뭘 먹을 거 있어야 하는데 식당에 보여? 네 물 먹는다 따뜻따뜻 뭐 달라고 그러는 거야 밥 주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도 먹은 걸 들어가지고 사람 손이 나니까 오나봐 아까는 없지만 오네 너네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먹이를 줬잖아 그러니까 사람 손이 나니까 뭐 힘들어 이리 와 밥을 안 갖고 왔어 이리 와 이런 돌들이 그런 것도 챙겨야 되는데 아니 이거 팔을 다니네 나 지러는 팔지 내 턱이 또 온다 야야야야야 볶음 볶음 한마리 또 있지 두마리 이렇게 오는데 소리나니까 밥 먹으러 가 음 근데 몇 년씩 커서가 음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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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몬이예요 나몬어 춘향이야 이도령 앞으로 가봐 돌아 내 구추백 내 구추백 기용청 갈밝은 밤 기용청 갈밝은 밤 기용청 갈밝은 밤 수루에 홀로 왕니다 큰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할 적에 ormer 건물 그리고 그깨랑 문자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